우리 이동 집안 돌아다니기도 힘드네요 열심히 코스프레하고 많이 찍었습니다 사진 많이 남겨야 되는데 여러분의 코스프레는 사진 코스프레는 사진 유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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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눈을 찍어볼까 뭐 어떤거 쓰면 될까 얼굴 보다 옷이 예뻐요 여러분들은 한비TV의 이코노린 고스프레를 보고 계십니다 이 각도 참 좋다 불빛이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잘생겨보여 고스프레를 진짜 오랜만에 열심히 하네요 그래서 꽤 많이 찍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도둑이들 뭐야 고스프레야 나는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제 자신이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운동 부족이죠 가발에 붉은기가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고스프레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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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지금 더워요. 겨울인데 더워요. 더워요, 여러분. 코스프레 좋아하십니까? 코스프레 스킨? 기라이? 입구이 한 마루? 코스프레 좋아하십니까? 싫어하십니까? 뭐? 찍을 수 있을 땐 많이 찍어놔야지. 되게 꺼 보이네. 보석같죠? 옷이 놓고 기노코 여러분들 제가 호시나 아쿠아 마린 코스프레 잘 한 것 같습니까? 많이 부족한데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들고서 줍니다. 사이즈 엑스러지 샀는데요. 잘 산 것 같아요, 제 생각에는. 라이브 한 번 해볼까? 라이브 한 번 해볼까? 그거 재밌겠다. 여러분 열쇠고리도 왔어요. 제가 코스 사진 동생들한테 보내려고 그랬는데 대단하다고 약간은 이 모습이 아닌가 약간 가발을 움직이봤습니다. 혼자 잘 노네요. 컨텐츠를 찍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혼자 놀고 있네요. 진짜 잘 노네요. 진짜 잘 노네요. 이런 렌즈 깨는 게 좋을 것 같아. 오늘 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었는데 롤롤롤 소컨대 안 왔으면 좋겠다. 여러분들도 안 왔으면 좋겠죠? 그렇죠? 여기다 삐 꽂으면 되겠다. 여기다 삐 꽂으면 되겠다.